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모두 이사국이 됐는데 유엔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투표가 어제 밤에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곳이 현재 시각으로는 아침 10시경, 한국 시각으로는 어젯밤 11시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상임이사국 선출의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0분간 이뤄진 투표에서 우리나라는 19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해 내년부터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그룹의 단독후보로 나섰었습니다.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임기가 됩니다. 네, 11년 만에 다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는데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유엔 안보리의 구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임기에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책임지는 유엔 최고의 의사결정 조직입니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리이사국은 평화유지군 활동 그리고 유엔 회원국 가입과 사무총장 추천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 무력 사용이 가능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다자외교 활동에 꽂힌 안보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선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조금 전 미 국무부가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환영이사를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이처럼 상임이사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일본이 안보리 비상이사국에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부터는 한미일이 모두 안보리이사국에 포함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삼각공조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의 직면에 대북 제재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황중국 유엔대사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안보리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세계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쏟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 과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